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남보건대, 삼육보건대,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 네 학교의 정시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25학년도 입시일정을 잠깐 보시면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 중 3일 이상 정시모집 전형기간은 2025년 1월 7일부터 2월 4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2025년 2월 7일까지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은 2025년 2월 10일에서 1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보건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보건대의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을 보시면 의료융합관광과가 의료융합관광과 일본어 영어로 의료소프트웨어 개발과가 의료인공지능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간호학과는 모집인원이 20명이 증원되었고 식품제약과는 10명, 바이오환경보건과는 12명, 세무회계학과는 5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수능 1관전형의 모집인원은 153명이고요.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형 수능시험을 응시한 사람이고요. 전형방법은 수능 90% 플러스 학생부 출결 10%입니다. 학생부 비교과 성적 반영 점수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수능 반영방법을 보시면 동남보건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최우수 2개 영역 100분위 점수를 반영합니다. 탐구 영역은 최우수 1개 과목을 반영하고 한국사,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역별에 따른 가중치나 가산점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 입시 결과를 보시면 최종 등록자 수능 점수, 대학 환산 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방사선학과 831이었고요. 최종 등록자 수능 점수, 대학 환산 점수 평균이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유아교육학과 616.37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남보건대 최종 등록자 수능 점수는 대체로 600점대 후반에서 800점대 초중반이 나왔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6보건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대비 변경상을 보시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 지원 자격이 일반 대학 4년제 2학년 이상 수료자에서 4년제 2학년 수료자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 학과가 신설되고 외국인 모집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전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58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 대상자입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100%입니다. 수능 반영 방법을 보시면 3,6보건대는 국어와 수학 중 우수한 영역 1개 40%, 영어 등급 40%, 탐구 영역 중 우수 과목 1개 15%, 한국사 등급 5%를 반영합니다. 영어 및 한국사 영역 환산 점수표는 위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년 입시 결과를 보시면 수능 일반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100분위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간호학과 86.3이었고요. 수능 일반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100분위 평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뷰티융합과 40.8이었습니다. 3,6보건대 최종 등록자 100분위는 뷰티융합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60후반에서 80후반까지 나왔습니다. 학과별 100분위는 학교의 입학자에 게시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보건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보건대는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은 따로 없고요. 일반 전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56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점, 검정고시자 및 각종 학교 출신자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 수능 60%, 면접 10% 가산점에 붙습니다. 반영 방법을 보시면 대구보건대 정시의 일반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단이 즉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학과는 간호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시기공학과, 시위생학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40%, 수능 성적 60%, 면접 가산점 10%가 반영이 되고요.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상위 2개 영역, 탐구는 상위 1개 과목이 반영이 되며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를 해야 합니다. 다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요. 수능 일반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수능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물리치료학과 3.1이었고요. 수능 일반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수능 등급 평균이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시기공학과 안경공학과 4.8이었습니다. 대구보건대 수능 등급은 평균적으로 3등급에서 4등급 후반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학생부 평균 등급 등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보건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보건대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은요. 우선 학과명이 작년에는 특전의무부사관과가 올해는 국방응급의료과, 작년은 예술체육지도과가 올해는 스포츠건강관리과, 작년은 호텔외식조리과가 올해는 호텔조리앤제과제빵과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유전공학부도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체육지도과가 수업연한이 기존에는 3이었는데, 올해는 스포츠건강관리과를 변경이 되면서 수업연한이 2로 바뀌었고요. 성적반영방법도 변경되었는데요. 뷰티케어과는 작년에는 학생부 80%, 면접 20%였지만 올해는 학생부 100%, 보건의료행정학과, 바이오의학과, 반려동물과는 작년은 모두 학생부 100%였지만 올해는 학생부 80% 플러스 면접 2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용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모집인원은 39명이고요.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법령에 의거한 동등의상의 학력인정자입니다. 전용방법은 수능 60% 플러스 학생부 40%이고요. 반영방법을 보시면 모든 학과에서 국어는 50%, 수학은 50%, 영어 50%, 한국사는 미반영, 탐구 50%, 제2외국어는 미반영입니다. 4개 영역 중에 최우수 2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단, 상위 2개 과목이 모두 탐구 영역일 경우에 선택한 과목 중 성적이 좋은 1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영어 등급 환산 점수표를 보시면 1등급은 95, 2등급은 85, 3등급은 75, 4등급은 65, 5등급은 55, 6등급은 45, 7등급은 35, 8등급은 25, 9등급은 15점입니다. 학생부도 보시면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 총 5학기 중 최우수 2개 학기가 반영이 됩니다. 진로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고요. 다음 전년 입시 결과를 보시면 수능 일반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수능 100분위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위는 물리치료가 78.7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일반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수능 100분위 평균이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의료경영과 45.1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보건대 인기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등은 수능 100분위가 70에서 79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학생부 평균등급 등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남보건대, 삼육보건대,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를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동남보건대 모집인원은 153명, 전형 방법은 수능 90화 플러스 학생부 출결 10%였고요. 최종 등록자 수능 점수는 대체로 600점대 후반, 800점대 초중반이 나왔습니다. 삼육보건대 모집인원은 58명이었고요. 전형 방법은 수능 100%로 국어, 수학 중 우수 영역 1개 40%, 영어 등급 40%, 탐구 영역 중 우수 과목 1개 40%, 한국사 등급 5%를 반영합니다. 최종 등록자 100분위는 뷰티융학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60후반에서 80후반까지였고요. 대구보건대는 모집인원 56명에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 플러스 수능 60% 플러스 면접으로 가산점 10%가 붙었습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학과는 간호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체기공학과, 시기생학과이며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2개 영역, 3구는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하고요. 한국사는 필수 응시하여야 합니다. 대전보건대 모집인원은 39명이고, 전형 방법은 수능 60%, 학생부 40%로 상위 2개 과목의 100분위 평균 점수를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동남보건대, 삼육보건대,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글에 생략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시전형 칼럼은 나무 아카데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